강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7,200억 원 규모의 강남구청 내년 예산안을 수정, 가결했습니다.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년 총 예산 규모는 7,203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7.8%인 51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. 수정안에는 종량제봉투 제작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등 31개 사업에서 18억 9천만 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습니다.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압구정령 로데오 인근 등 지중화 사업 등 5개 사업은 19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. 계금 2,651억 원은 구청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